안녕하십니까. 안영찬입니다. 오늘 수업을 해야 되는데요. 첫 시간은 저번주 했던 거 복습하는 시간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시간에 진도를 나갈 거고요. 이제부터 매주 프린트물이 나갈 겁니다. 이 프린트물은 올해 2021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진도에 맞춰서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프린트는 저번주 진도에 맞춰서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문제를 풀어볼 건데 조금 진도가 덜 나갔어요. 그래서 일단 이번 시간에 저번주 했던 거 복습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일정 부분 진도 나간 다음에 이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매주 첫 번째 시간에는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저번주 했던 내용에 관한 올해 시험 문제도 풀어보고 그럴 겁니다. 자, 교재 몇 페이지를 펴시면 되는 거죠? 37페이지입니다. 자, 37페이지 보시면 저번째 듣는 내용을 복습합니다. 권리 변동이 나와요. 자, 권리 변동이라는 게 뭔가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것을 우리가 권리의 변동이라고 하는데 38페이지 오시면 권리의 발생에서 누구한테 넘겨받는 것이 아니라 맨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이라고 하고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예를 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있는 권리를 넘겨받는 것을 승계취득, 상대적 발생이라고 하는데 권리를 넘겨받음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된다면 이걸 우리가 이전적 승계라고 하고 권리를 넘겨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되지 않는다면 이걸 우리가 설정적 승계라고 하죠. 자, 39페이지입니다. 자, 이러한 이전적 승계가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가 있다. 매매같이 구권리자의 특정된 권리를 넘겨받으면 특정 승계고요. 전 권리자의 모든 권리 의무가 한꺼번에는 상속과 같은 것은 포괄 승계인데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는 이전적 승계의 예라는 것을 좀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의 변경이죠. 가, 주체의 변경. 주체의 변경이란 이전적 승계와 같은 의미고요. 자, 내용의 변경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질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양적 변경이라는 것은 권리 자체는 그대로인데 권리자로서의 할 수 있는 일에 양이 주는 것을 우리가 양적 변경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전세권을 설정해주면 여전히 소유자인 것은 변함이 없지만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 수익할 수 없다,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기 때문에 양적 변경이고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40페이지의 작용의 변경이죠. 권리도 그대로고 권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고 주택 임차권자가 대학력을 취득하는 것 작용의 변경이고 선순위 저당권이 말수가 되는 바람에 후순위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되는 것도 작용의 변경이라고 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 다음 권리의 소멸이죠.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 권리 자체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고 하고 특정된 사람 입장에서는 권리가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하고요. 따라서 이전적 승객이 길어지게 되면 구 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우리가 상대적 소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제2절에서 권리 변동의 원인입니다. 법률요건, 법률사실이죠. 자,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사실의 총체, 법률사실의 집합을 법률요건이라고 하고요. 법률사실은 그러한 법률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을 말하는 거죠. 자, 41페이지에 법률사실의 분류가 나옵니다. 첫째,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있는 법률사실을 우리가 용태라고 하고요. 이러한 정신작용이 밖으로 표출이 되면 외부적 용태라고 하는데 그 외부적 용태의 행위가 적법하다면 적법행위고 적법행위 속에는 법률행위와 준법률행위가 있는 거죠. 자, 법률이 준법률을 구별하는 기준이 뭔가요? 의사표시죠. 그 적법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없으면 준법률행위인데 주의하실 것은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법률사실이고 그 의사표시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률행위는 법률요건이라는 것을 조심하셔야 되겠죠. 아무튼 법률행위라는 것은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를 의미하고요. 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 준법률효과는 무엇에 의해서요? 법률규정에서 결정되는 거죠. 자, 이렇게 법률규정에 의해서 그 효과가 결정되는 준법률행위는 다시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가 있죠. 자, 의사의 통지는 뭔가요? 각종 최고와 거절이 있죠. 다시 말하면 확정된 의사를 상대방에게 전달해주는 것을 우리가 의사의 통지라고 하는데 최고와 거절이 있고 관념의 통지는 뭐죠?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을 우리가 관념의 통지라고 하고요. 관념의 통지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기억해 두시는데 대리권 수여의 표시와 사원총의 소집 통지는 관념의 통지고요. 그 다음에 기분 좋다 나쁘다 같은 감정의 표시도 준법률행위에 들어가고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 감정의 표시를 뺀 나머지 모든 준법률행위 우리가 사실행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 우측이 위법행위죠. 법에 외부정책위가 법에 적합하지 않으면 위법행위라고 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위법행위여야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채무불이행위는 뭔가요? 고의나 과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못하게 된 것이 채무불이행위고요. 고의나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은 우리가 불법행위라고 하고요. 이렇게 채무불이행이거나 불법행위, 위법행위하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보정 형태죠. 사람의 정신적인 머릿속에 머물고 있는 거 우리가 내보정 형태의 의식이라고 하고요. 뭐만 기억하려고요? 선이 악이, 선이 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이 알고 있는 정신상태고요. 마지막으로 사람의 정신작용이 개입될 수 없는 법률 사실 우리가 사건이라고 하는데 시간의 경과와 자연연상과 부당이득은 사건이다. 특히 부당이득은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사건으로 평가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제 46페이지입니다. 46페이지에 본격적인 뭐로 들어갑니까? 법률행위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의의. 자, 법률행위는 뭔가요?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 특징은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2번, 법률행위 의사표시의 관계 알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한다. 조심할 것은 꼭 의사표시만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또 법률의 효과는 의사표시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의사표시가 무효면 법률행위도 무효고요. 의사표시가 취소가 되면 법률행위도 취소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자, 47페이지에 법률행위 요건입니다. 일단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일반 성립 요건이 있는데 강사자, 의사표시, 목적이 있으면 법률이 성립되고 특별 성립 요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요물계약이죠. 자, 왜냐하면 요물계약이라는 것은 일정한 물건이나 행위가 있어야 성립하는 계약을 우리가 요물계약이라고 하니까 요물계약에서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결국은 법률행위 계약의 성립 요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물계약이 뭐가 있나요? 첫째, 계약금 계약, 보증금 계약, 대물변제 현상 요구. 요 네 가지는 요물계약이고 요 네 가지 계약이 요구하는 그 물건이나 행위는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립한 법률행위는 무효일 수도 있고 유효일 수 있는데 요효하기 위해서는 법률행위의 효령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일반 효령 요건으로서 첫째, 당사자에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존재해야 되고요. 또 법률행위의 목적이 확정될 수 있고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 표시가 합치되고 의사가 형성되는 과정에 하자가 없어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시험에 조심할 것은 뭐냐면 특별 효령 요건인 거죠. 특별 효령 요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개념이 뭔가요? 유동적 무효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가 유동적 무효니까 결국은 그 유동적 무효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 요건들은 법률행위의 유효 요건, 효력 발생 요건이라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 우리가 무효에서 다시 공부할 거죠. 자, 49페이지입니다. 법률행위 종류, 단독행위 계약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의사 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지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의사 표시가 하나만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한다는 의미죠.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란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요.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할 수 있는데 단독행위, 법정주의라고 하고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조건도, 기한도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한 단독행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거죠. 차이가 뭔가요? 그 일방적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를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고요. 동의, 채무 면제, 취소 등이 있는데 꼭 기억할 것은 소유권, 점유권 이외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고요. 또 의사 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아도 성립하는 법률행위 우리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하는데 소유권, 점유권의 포기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고요. 재단법인 설립행위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승락을 얻어야 승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하고 어차피 계약은 승락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나쁜 짓만 아니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계약 자유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또 계약은 어차피 승락을 얻어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조건이나 기한을 붙이는 것도 가능한 거죠. 합동행위는 중요하지 않죠. 그 다음에 채권행위, 물권행위, 주물권행위죠. 일단 채권행위라는 것은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가 채권행위고요.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가 물권행위잖아요. 따라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매매 계약은 채권행위다. 왜냐하면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채권이 발생하니까 만약에 그 매매 계약에 의해서 이전 등기를 해주면 그것이 물권행위다. 왜냐하면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간다. 물권이 변동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준 물권행위라는 것은 뭔가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 물권행위라고 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돈을 빌려주게 되면 채권이 생기니까 돈을 빌려주는 행위는 채권행위인데 그 발생한 채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채권 양도는 준 물권행위다. 왜냐하면 채권이 변동된다. 물권 이외의 권리가 변동이 되는 거니까요. 51페이지. 출연행위와 비출연행위가 나오죠. 법률행위라 함으로써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면 출연행위라고 하고 출연행위 속에는 일반적으로 매매와 같은 유상행위와 증여와 같은 무상행위를 포함하게 되는 거죠. 그럼 비출연행위는 뭐냐? 재산의 증가와 감소가 수반되지 않는 법률행위를 우리가 비출연행위라고 하죠. 따라서 대리권 수요, 대리권을 추요하는 행위는 재산의 변동이 없으니까 비출연행위고 소유권을 포기하는 것도 비출연행위다. 왜냐하면 소유권을 포기하면 재산의 감소만 있을 뿐 증가가 없으니까 다시 말하면 증가와 감소가 함께 일어나야 출연행위니까 소유권의 포기는 재산의 감소만 있을 뿐 누구의 재산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니까 대표적인 비출연행위가 되는 거죠. 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는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하고 아무런 방식도 형식도 요구되지 않으면 불요식행위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은 대부분이 뭐죠? 불요식행위고 주대냉이, 종대냉이 한번 보시될 것 같고 신탁행위, 비신탁행위는 통종어휘 표시할 때 정리할 거죠. 자, 이제 53페이지부터 이제 뭐라고 나옵니까? 법률행위의 목적, 목적에 관한 유효요건으로 갑니다. 첫 번째 유효건, 목적의 확정인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확정 가능성입니다. 목적에 확정되어야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이 아니라 확정될 가능성만 있으면 유효하고요. 두 번째 유효건, 54페이지죠. 목적의 가능입니다. 일단 첫 번째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여부는 과학적 물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 거래, 관념, 상식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이러한 불륜이 원시적 불륜과 후발적 불륜은 아닌다. 뭘 규정합니까?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이미 불가능한 경우 우리가 원시적 불륜이라고 하고요. 원시적 불륜은 무효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므로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책임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은 계약법에서 보게 되고요. 후발적 불륜이죠. 뭔가요? 법률행위를 할 때는 가능했는데 법률행위를 한 후에 불가능하게 되면 후발적 불륜이고요. 후발적 불륜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돼요. 어떻게 책임을 져 것인지는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유언부담 문제와 채무불이행 중에서 이행불륭 문제를 가게 되는데 이것도 구체적인 것은 계약법에서 홍보하게 되는 거죠. 우측이 전부불륭, 일부불륭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전부가 할 수 없으면 전부불륭, 일부가 할 수 없으면 일부불륭인데 원칙적으로 일부가 물르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라는 민법 규정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유효권으로서 목적의 적법인 거죠. 법을 우리가 그 강행성을 근거로 해서 준수 여부가 강제되는 경우를 강행법규라고 하고 준수 여부가 강제되지 않으면 임의법규라고 하고요. 임의법규는 안 지켜야 되는 거죠. 따라서 임의법규를 위반한 법률에게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고요. 이 강행법규가 준수 여부가 강제되는 강행법규가 다시 둘러 나뉘게 되는 거죠.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이죠. 다시 말하면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위반했다는 이유로 그 법률의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게 우리가 효력 규정이라고 하고요. 위반하면 안 되는데도 위반했을 때 처벌은 따르지만 행위 자체가 유효한 경우를 단속 규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꼭 기억할 것은 우리 민법에서는 단속 규정이 없다. 따라서 민법상 강행 규정은 무엇만을 말하게 돼요? 효력 규정만을 의미하게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단속 규정은 우리 민법이 없으니까 민법이 아닌 곳에도 공부하게 되는데 기억해 드는데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되거든요. 올해 시험은 좀 마음에 들지 않게 나왔는데 두 가지. 첫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의 미등기 전매 행위 금지 규정은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그 행위의 결과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거고요. 또 주택법의 전매 행위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그 전매 행위가 금지되는 구역에서 전매 행위를 하다 걸리면 처벌은 받지만 전매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라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저번주 했던 거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번 주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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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